이야기꾼 입니다 예 지금 바라보이는게 이렇게 수채화 고무나무 일까요 루비 고무나무 일까요 음 정답은 루비 고무나무 입니다 음 얘를 얘는 지금 사실은 잠깐만요 왼쪽에 큰 저기 고무나무를 중고시장에서 구입한 건데요 얘가 수채화 고무나무 일지 루비 고무나무 일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햇빛 가까이 놓으니까 이렇게 붉은색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새로 나온 잎이 지금 다시 이렇게 수채화 고무나무 처럼 자라는데 이거는 화초들이 너무 많아서 뒤로 밀려 가지고 그런거에요 음 잠깐만요 진짜 오늘의 그 주제는 이 루비 고무나무 얘를 어 일단 제가 당근마켓에 판매 하려고 어 너무 지금 화초들이 많아서 자꾸 이렇게 이동 하다가 막 도자기 화분을 깨트려 버리고요 가벼운게 중심을 잃어버리면 다른거 두세 개 들고 이동하다가 옆에 지금 잘못하면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되겠어서 여러개 인거는 이제 음 네 지금 거래 제가 하고 있는 곳에 올리려구요 얘는 보면 처음에 그 좀 화초들 사이에 놔뒀을 때는 스티마 고무나무처럼 바뀌어 버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구입할 당시에는 이렇게 작은 루비 고무나무 였어요 붉은색 이었는데 음 여기 여기 있네 이렇게 붉은색 이었거든요 붉은색 이었는데 어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어 수채화 고무나무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구요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잠깐만 이게 바로 수채화 고무나무 인데 얘가 뭐 지금 색깔이 붉은색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이게 수채화 고무나무 거든요 얘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려면 햇빛 가까이 있어야 되요 그냥은 또 흰색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 흰색으로도 보이네요 지금 어 제 이 카메라가 성능이 그다지 좋지 않은지 어 노란색인데 흰색으로도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채화 고무나무 든 루비 고무나무 든 무늬가 예쁘려면 아니 그리고 나머지 화초들도 정말 햇빛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지금 제가 지금 4주 한 달 만에 왔는데도 애들이 뭐 좀 물이 모잘라서 시들시들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얘 보면 시들시들하게 보이진 않죠 그래서 한 물 줘야 돼요 지금 엄청나게 애들이 지금 어 근 한 달 됐거든요 물을 먹은지 물 줘야죠 물 주기 전에 지금 루비 고무나무 얘를 이제 떠나보낼 거니까 올려놓으면 금방 나가더라구요 그러니까 올려놓고 예 헤어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죠 고마운 루비 고무나무 예 미안하기도 하지만 이 도자기 뭐 토분 이거 이거는 되도록이면 다 제가 이제 보내려구요 저도 오른쪽 손목도 갑자기 아프고 그런데 지금 확장형 거실이다 보니까 음 이걸 이동해서 물을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두 개 들고 막 이렇게 욕심부리다 보면 오른쪽 손목이 없어서 얘를 떨어뜨려서 깨뜨릴 수도 있고 지금 이동하다가 이렇게 밑에 아이들이 균형을 잃어서 제가 건드려 가지고 엎어져서 깨지면 엄청 청소해야 될 일이 많아서 아무래도 저는 전부 플라스틱 화분으로 바꾸려 합니다 예 얘가 루비 고무나무 아 근데 재미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여기를 잘랐을 텐데 제가 가지를 확 자르면 조금 애들한테 혹시 시들 속으로 좀 위험할까 봐 걱정하면서 좀 이렇게 남겨놓고 잘랐더니 애들이 또 가지가 막 생겨요 아 이렇게 지금 구입 당시 이렇게 음 아마도 좀 이렇게 자를 때 칼이 톱이 없어서 그러셨나 봐요 이렇게 모양이 안 좋게 잘라져 가지고 사실은 얘네들을 이렇게 싹둑 잘라서 다시 가지를 받아서 지금 예쁘게 만들까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일단 자라고 있지만 네 바빠요 지금 요 엄마 모주에서 이렇게 나온 얘거든요 얘도 좀 잘 자라면 지금 이거는 물샷목에서 잘 성공해서 뿌리 저번에 아마 얘를 동영상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흑산목으로 바꾸면서 얘가 이제 뿌리가 분명히 튼튼해졌을 거거든요 빻샹 말랐잖아요 보이나요 빻샹 마른게 지금 전부 다 빻샹 말랐어요 얘네들도 그렇고 지금 4주일 한 달 이정도의 물을 다 못 먹었기 때문에 영상이 깨끗하게 안보이네 그래서 혹시라도 얘는 어떤 호야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이 호야의 입꼬질을 해본 거예요 근데 살지 살아날지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가 장황하긴 한데 루비 고무나무도 햇빛 햇빛 보다 멀리 있으면 이 수채화 고무나무처럼 이렇게 바뀐답니다 그래서 햇빛 가까이에 놔둬서 좀 붉은색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또 멀리 놔둬서 다시 수채화 고무나무처럼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 창바 쪽 어 얘네들이 뭐 그 뭐지 그 옥상정원이나 무슨 농가정원 농가나 우리 전원주택에서 처럼 밖에다 내놓고 키우진 않지만 물론 그렇게 밖에서 키우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주로 거의 대부분이 다 실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키워야죠 어쨌든 햇빛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 그렇지만 물은 넘어주면 오히려 과습으로 죽으니까 음 제가 보면 2주일이나 4주일 만에 주거든요 그런데 저명관수로 주고 창가 쪽 가까이 더 물이 빨리 마르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 저명관수 아니 그 다음에 물이 조금씩 나오는 조금 자동관수 처럼 되는 그거를 꼽아놓고 가요 그러면 얘들이 죽지는 않아요 하여튼 제가 너무너무 깨우면 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와서 물 줘야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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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